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프리미엄 샤워필터 워터힐러 여행용 설치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할 샤워기와 워터힐러 여행용 샤워필터를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설치할 샤워기 헤드와 연결된 호스를 돌려서 분리해줍니다. 이제 분리한 샤워기 헤드와 호스 사이에 연결된 샤워필터를 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분리된 샤워호스도 샤워필터 하단에 잘 돌려서 끼워주세요. 이제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샤워기를 찌면 깨끗한 물이 칼칼 나온답니다. 어때요? 저와 함께한 워터힐러 여행용 설치 30초? 워터힐러와 함께 행복한 여행 되세요.